오늘도 하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칠무웨이자 세계 최강의 검사 메인은 주라큘미호크가 쓰는 검을 리뷰해볼 건데요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1위 요로각성 요로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극악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벌던투와 미호크 목걸이가 있어야 각성이 가능합니다 Z스킬 데미지는 1타당 4,265이고 4타가 나오며 범위 또한 넓습니다 단 사거리가 짧아 아쉽습니다 X스킬은 멀리서 때리면 데미지가 강해집니다 킹피스에서 가장 사거리가 긴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이도나 해왕처럼 크기가 큰 적에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단 로벅스 아이템이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킹피스에서 평타 사거리가 가장 길고 사거리 또한 가장 길어서 1위에 선정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세계 최강의 검사가 쓰는 검이라서 강력하지 않았나요 우리 오늘도 요로각성을 하기 위해서 유령선을 잡으러 가보실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